워크스피들은 연삭스피들과 함께 보조스피들로 활용되며, 특히 반도체 부품인 쿼츠 및 세라믹 연삭에 최적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세계 최초로 쿼드러블 웜기어를 적용하여 기존 로터리 테이블보다 3배 빠른 회전 속도를 가집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쿼츠 분진인 슬러지의 차단입니다. 소재 표면을 미세하게 깎아내는 연삭 공정인 만큼, 이 슬러지는 기계 마모 및 성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워크스피들의 내부 에어커튼 구조는 외부로부터의 미세분진 유입을 차단합니다. 또한 로터리 테이블과 동일한 고정밀 분할 시스템으로 특정 각도에서의 분할 작업도 가능합니다. 진공척 설치를 위한 석션 1포트 혹은 3포트 로터리 조인트를 옵션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및 쿼츠링 등은 연삭 중 플랫존 및 노치 형상에 맞게 특정 각도에서의 추가 가공이 필요하므로 워크스픈들은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